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에? 뭐지? 뭐지? 지영아 너 나갔을 때 1.7분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까 그 역에서 나갈 때 찍고 나갔는데 아 찍고 나갔어? 그래서 지금 안 된 것 같아 모르겠네 이 진짜 진짜 외국 같다 여기는 진짜 여기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이라는 게 아니면 왜 온 거야? 나 몰라 그냥 따라왔네 어제 송재 오빠가 공장 뭐 쪽 얘기하네 공장? 근데 여기가 뭔가 런던보다 더 진짜 외국 같지 않아? 응 딱 그 뭐냐 다른 데는 익숙하잖아 도시는 다 비슷하니까 흔히 비슷한 게 돼있으니까 어떡해 기분이 너무 웃겨 나 지금 미안해서 연락 안 오셨는데 흐흐흐흐흐흐. municip구 AISO. 와 이런, 이거, 이거. 오, 아이성~! 와 미쳤네?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여기? 바닥 패턴, 어머. 진짜 귀엽다. 오. 교수님은 될 때 교회 좀 하시네. 그니까. 아 너네 여기 색깔 너무 맘에 든다 완전 펑키야 지영이 샴푸드 디비드 개이뻐 아 맛있는 냄새 나 아 맛있네 냄새가 나 신우야, 나와봐. 뭐야. 되게 신기하다. 자장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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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윗윗윗 어? 짜장룩 짜장룩 말이 너무 빨라서 뭐라고 하겠지 못 알아듣겠어 뭐 시켰어? 짜장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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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уля 짜장룩 한번 더 잘해볼까요? 다시 한번 더 가볍게 수있게? 다시 한번 더 가볍게 서쪽? 다시 한번 더 가볍게 수있게 되요 그래서 그곳에 좋은데 다시 한번 더 가볍게 하세요 먼저 전화시킬 수있게 되요 또 제가 해당시킬 수있게 해봐 저희는 사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! 갖고 계세요 즐거워 주말이라 안하나봐 이거 교회인가 봐 교회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여기 가라고 하니까 그러게 잠겼다 봐 잠겼다 봐 잠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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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열어보라고 해 안녕 귀엽다 취향 중공인 영국이 다 중공인인데 일본이랑 아니, 사람들이 영국만 다 중공인인 거 같아 그래서 영국이랑 일본이랑 친한가? 영국이랑 따라한 거야 다른 거 아니? 어어 우리 일본이 영국을 좋아하잖아 어 일본이 영국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영국을 응 그래 나도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어어 이런 느낌 안 들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경기도 경기도 보다 서울이 더 재밌 듯이 어 여기도 여기도 재밌는 것 같아 뭐야 나 그러게 도착하면 거기 아까 안산 같은 데였어 어 어 네 큰일 날 뻔했다 아 뭐냐? 뭐 먹냐? 맛있는 거 좋아 보인다 아 원래 이걸 편할 수가 없는데 아 아 원래 이거 편할 수가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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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와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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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습니까? Don 걸cen workout 오 뭐 오 이게 좋다 헉! 맛있어! 저기 저기 저기! 한 번 더 먹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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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2R. 우리 저 다리도 건너보자. 저 다리. 아 근데 점심이 너무 맛이 없어서 먹은 것 같지가 않아. 잘 안 넘어갔어. 제가 행복을 먹는 이유가 있었어. 그니까. 영국은 그냥 진짜 딱 정해진 거 먹어야겠어. 맛있음이 보장된 음식. 아 뭐 벼락시장 같은 거 하나 보네. 우리 보고 가자. 보고 가자. 얼음이면 사람들이 저기 저러고. 얼음이면 사람들이 저기 저러고. 얼음 진짜 어떻게 생겼지? 얼음인데? 얼음이야? 얼음이야? 네. 진짜 얼음이야? 아 차가워. 이거 어디 갔다 가지? 신기하네. 얼음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얼음의 색깔이 아닌 것 같아. 북극의 얼음 이런 건가? 응.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? 아니요. 되게 단단해. 아니요. 돌이래 얼음. 되게 단단해. 아니요. 돌이래 얼음. 진짜 짱지 Canal 봐. 정말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, 고맙습니다. 어떤 가입을 하셨나요? 너무 좋아요. Satisfact에 동생icized 한가루 다섯만 얼굴이 있어. 네. 어디? 거기? 어디? 뭘. 승리해원. 대담해 고맙습니다. 네. 저희의 이 위에서 고맙습니다. 네. 이거 돈내야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돈내야 하는 거 아니야? 여기 준영이가 사진 찍었는데 신영? 신영 뭔가 이 공감감이 카메라에 다 안 담겨 눈으로 밖에 못 보겠어 면을 보고 응 대박이다 뒤에도 있죠? 아 진짜 예전시 진짜 너무 착용해 쓸데없는 색 흠 아름다운 이거 전시복에? 나도 안 봐도 될 것 같아. 공간이 완전 커서 막 울리나봐. 손장에 달려있는 게 너무 예쁘다. 사고 싶다. 나의 뽐뿌를 잡극하는 이런 거 환불할게요. 4개 사면 제일 싸서 내가 갖고 싶다. 내가 갖고 싶다. 나의 뽐뿌 나의 뽐뿌 나의 뽐뿌 나의 뽐뿌 나의 뽐뿌 나의 뽐뿌 우림 나의 뽐뿌 여기서 폰떨구면 마장 낙여 본인이 탱탱한 나의 뽐뿌 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